미중 간 하늘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8월 스마트폰 시장의 주요 기업들의 이사분기 성적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특히 애플의 이사분기 실적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나 애플의 최근 전략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특히나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 내용 중 눈에 띄는 점을 뽑아보자면 동기간에 비해 12%가량 감소한 아이폰의 매출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4%가량 감소한 중국 지역 내의 매출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폰의 매출을 살펴보면 아이폰 카테고리는 애플의 매출을 제품 카테고리별로 나누었을 때 전년 대비 역신장을 기록한 유일한 카테고리로 이사분기 기준 아이폰의 매출이 37조에 육박하던 2015년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어 지역별 매출을 살펴보면 1%대의 소폭의 매출 감소가 있었던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매출 신장을 이어가는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에 중국 지역 내 매출 감소가 눈에 띕니다 아이폰의 매출 하락과 중국 지역의 매출 하락 이번 애플의 2,4분기 매출을 분석하며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흐름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번 2,4분기 아이폰 매출이 전년에 비해 극심한 하락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원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애플 매출 하락에 미친 영향력의 크기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이 4%라는 숫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2017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역신장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 2,4분기 역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6% 정도의 역신장을 기록했죠 정리해보면 애플의 4%의 역신장은 전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겪고 있는 수준 정도의 역신장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중국 스마트폰 시장 내에 다른 기업들의 매출을 함께 살펴보면 이와 같은 점을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번 2,4분기 애플의 매출과 미중 무역 전쟁과의 연관성을 제시한 여러 매체들이 중국 지역에서의 판매량이 31%에 늘어난 화웨이의 성적표와 4%대의 매출 하락을 보인 애플의 그것을 비교해 극적인 대비를 연출한 것과는 다르게 실제 화웨이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 기업들은 20%에 육박하는 판매고의 감소를 겪었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애플의 경우는 이와 같은 화웨이 독주 체제에서 1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역신장 폭으로 판매량의 감소를 막았다는 것이 사실 관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4%의 감소는 단순히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인데요 아이폰 X과 아이폰 8, 아이폰 8 플러스로 채워졌던 작년 2, 4분기의 제품 라인업과 아이폰 XR, XS, XS 맥스가 메인 상품인 올해 2, 4분기를 비교해 보면 14% 수준의 판매량 감소 속에서도 평균 판매가는 반대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고가 라인업의 보충이나 가격 정책의 변동이 없었던 다른 중국 브랜드들에 비해 비교적 잘 버텨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4분기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판매고 감소는 14%였으나 전체 매출의 감소는 4%였다 이 문장 속 두 숫자 간의 괴리는 실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애플 2, 4분기 매출이 극심한 타격을 받았던 것일까요? 중국 지역 내의 매출 감소를 의미하는 4%의 숫자 중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얼마 정도로 평가할지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이번 2, 4분기 애플의 성적표를 토대로 그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담과 같은 점은 반드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2, 4분기 애플의 실적을 놓고 더욱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아이폰의 매출 하락 애플의 중국 지역 내의 매출 하락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는데요 우선 이번 애플의 2, 4분기 실적 발표를 두고 보다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은 아이폰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애플의 2, 4분기 전체 매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1%대의 신장을 이뤄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폰의 상황과는 다르게 맥 미니, 아이맥, 맥북, 맥프로 등으로 구성된 애플의 PC 제품들이 포진되어 있는 맥 카테고리의 매출은 11% 전년비 매출 신장이 있었고 보다 놀라운 부분은 웨어러블 홈앤 액세서리 부문과 서비스 분야인데 서비스 분야의 경우 13% 애플워치와 홈팟 등이 포함되어 있는 웨어러블 홈앤 액세서리 부문의 매출은 무려 48%의 매출 신장이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각각 17억 달러와 50억 달러에 불과했던 해당 분야의 2, 4분기 매출이 불과 5년 사이에 50억 달러 114억 달러로 관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죠 패드와 워치 출시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전문가라 불리는 이들로부터 숱한 비난과 비아냥을 받았던 그 제품들이 이제 비수기에도 5조 원대의 매출을 내는 카테고리로 성장하였고 누군가에게는 마치 이미 지나버린 이전 세대의 제품들처럼 모사당하기도 하는 맥의 매출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총 매출의 20%를 넘게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인데요 2014년에 분기별 5조 원대에 불과했던 서비스 부문이 이제 분기에 14조 원의 매출을 내는 애플 매출의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서비스 부문에는 애플 제품들의 보증과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애플케어와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 등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품 출시 시기에 따라 계절성이 뚜렷한 이 애플 매출 구조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현재 14조 원대로 성장한 매출 규모 역시 올해 말 내년을 기점으로 더욱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하게 될 애플 아케이드, 애플 카드, 애플 TV, 애플 뉴스 등의 서비스로 추가적인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아이폰이라는 단어에 매몰되면 잘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 아이폰과 스마트폰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애플의 매출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혹자는 7년 만에 아이폰의 매출 비중이 50%선이 무너진 점을 들어 이것을 아이폰의 위기, 애플의 위기로 해설하지만 이 숫자들을 해석해내면서는 위기보다는 보안 혹은 안정이라는 단어가 더욱 올바른 선택지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 혼란한 시장 속에도 미국의 어느 기업은 잘하고 있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일본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 살떨리는 순간 중에도 기존 시장의 경쟁자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이 이뤄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여전히 IT 지면에는 여러가지 실적 지표들을 오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죠 계절성이 투렷한 분야들 특히 스마트폰 분기 매출을 평가하며 직전 분기의 매출과 비교해 특정 기업의 실적을 평가한다거나 이제 평균 판매가가 900달러에 육박하는 애플과 200달러에서 300달러 대에서 평균 판매가가 움직이는 다른 업체들과의 실적 비교를 단지 판매 수량을 근거로 하여 특정 기업의 압승이라는 결론을 맺거나 하는 부분들이 IT 지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실적 지표들에 대한 오독의 예가 되겠죠 애플 실적표로 돌아와서 관련 이야기를 이어보면 이번 애플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8.4% 하락한 것을 두고 애플의 초고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결론을 맺기도 하는데 우선 많은 분들이 애플의 가격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관계와 애플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결론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계속된 도전으로 시장 자체의 경쟁이 그 어느 때만큼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하락한 것이 단순히 애플의 초고가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화웨이의 약진을 비롯한 전체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기저효과로 인한 부분인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죠 또 한 가지 점은 R&D 투자 비용인데요 영업이익만으로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시도들은 IT 기업들의 비용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R&D 투자 비용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만 애플이 지출한 R&D 비용은 무려 5주원에 육박하였고 지난 분기와 비교해서도 15%나 증가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 등장하는 팀쿡의 메시지 중 하나를 담아봤습니다 누군가는 이 한 문장을 팀쿡의 허세 혹은 아이폰 매출 하락에 대한 부분을 감추기 위한 레토릭으로 치부하며 이번 2, 4분기 매출 실적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읽어내기도 하지만 10년째 망한다던 애플은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 중 하나이고 우리가 일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시장 속에는 우리의 진짜 경쟁 상대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장은 일본과 우리나라 두 개의 나라만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 혹은 사회의 모든 역량들이 오직 국산화라는 아젠다 속에만 소비되어서는 안되겠죠 더욱 냉철히 상황을 바라보면 일본의 괘씸한 도발로부터 더욱 강한 기업 더욱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보다 더 궁극적인 방향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이야기 나눈 애플의 서비스 분야처럼 말이죠 또한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해 집중하고 있는 일본과의 갈등 너머에 사실은 시장 속의 경쟁자들과의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 위기의 순간에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 내 경쟁자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해 오늘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가지고도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 믿습니다 그때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우리 기업들의 미래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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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